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 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귀가 이상한가 봐 손동은 선배님 아닌가? 손동은 선배님 아닌가? 많이 엉근 건 아니야 많이 엉글진 않았는데 트레이닝이 좀 된 것 같지 발브레션이 그래도 좀 배분해 같지 않으면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 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 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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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mmm 그itude 髙橋